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의 절대주권의 성삼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행시 하면서 2행시여가지고 하다가 딱 뭔가 끊긴 느낌이었어요. 아, 앞으로 적어도 3행시는 꼭 해야겠다.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고백합니다. 창조의 절대주권의 성부 하나님 창조의 절대주권의 성부 하나님 자, 오늘 성부 하나님 빨간색이 새로 샀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자, 지난주에 우리는 뭐라는 어떤 단어를 붙잡았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원약을 붙잡았어요. 언약 언약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늘보다 중요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면 우리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언약이 있습니까? 네 자, 왕제는 어떤 언약이 있어? 네 이름이 있잖아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거야 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일과 모든 사람 자, 모든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하면 어려우니까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 종성이 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렘넌트가 나는 어떤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목사님 이름이 김동호예요 저게 뭔 말이야 이게? 동호 뜻이 뭘까? 동쪽의 다섯이야 별로 언약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면 우리는 명함을 딱 주잖아요 난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다 이거를 명함처럼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김동호 목사는 창세기 12장 3절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신병기 33장 29절 잠원 22장 4절 이사회 43장 4절 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전도 성교를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뜻을 이룰 자입니다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자 김동호가 낳는 것 김동호 하는 것 이렇게 복의 근원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9절이 우리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복의 근원이고 자 여러분이 이렇게 쭉 성경 9절이 나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언약 여러분의 집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집 하면은 뭐라고 들었냐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들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상승교하다 보니까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않는 그 미션함과 그 교회라고 그 교회 지교회 이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우리집은 가정교회다 이 언약이 붙잡아지세요 제자 키우는 곳이다 이 언약이 딱 붙잡아졌어요 교회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교회는 훈련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뿐만 아니라 지도자로 준비하는 훈련 센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지령에 대한 그런 언약 이명계약이 반드시 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 16장 로마 16장에 보동식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아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꼭 이명계약으로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실수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 보호해줘요 도와주고 다 이렇게 채워주고 채워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언약 특히 남편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인전 13장 22절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다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 앞으로 배우자 될 사람은 가정의 제사장이다 이거를 꼭 원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배우자가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가 될 만큼 하나님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편이 부모님들 사이 맞이하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사이감이 집에서 예배 인도자는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은 잘하나 못하나 가정에서 예배 인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 선교사입니다 공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빛에 경제 책임지는 자 그것밖에 안 잡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는 사람입니다 써빠지게 고생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 산업 선교사도 맞지만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없어서 장진수 장르님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 자 이거 꼭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보 하지 말고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언약에 딱 붙여놓고 남편 언약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인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부인의 언약 장세기 2장 18절입니다 책으로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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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필입니다 영육으로 도와주면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후대 살려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부인의 언약이 가정이 살아나고 부인 때문에 후대들이 힘을 얻고 부인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 구절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렇게 보물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자녀의 언약 갈라데아스 지난주에 우리 읽었는데 유옵을 이울자래요 유옵을 이울자 하나님 나라 유옵을 이울자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내 아들 내 딸로 보면 사춘기 때 되면 어때요? 뭘로 봐요? 아이고 이놈의 앤수 그러거든요 남편도 언약 놓치면 뭘로 보여요? 이놈의 이놈의 앤수 그렇게 돼요 언약 놓치면 다 똑같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자녀들 볼 때 유옵을 이울자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지혜와 충명을 1장 20절 지혜와 충명 10배 빌리포스 2장 13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자라고 여러분 송파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들을 목사님이 정리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맞게끔 여러분 자네에 맞게끔 남편에 맞게끔 여러분 정리하시 바랍니다 또 여러분 너무나 직장 업에 대한 언행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문 22장 29절을 보니까 그 일만큼은 능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포스 4장 19절 우리 모든 2, 3, 7 살림만큼 풍성한 축복이 이 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샘 근원의 선교지라고 선교지 이런 원약적 축복을 누리게 되십니다 지역과 지교에 대한 그런 원약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역대장 4장 10절에 나에게 복을 주시려 그어든 내 지역을 넓혀주 달라고 있어요 여러분 70지교의 지역으로 넓혀주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선포하는 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 지역을 넓혀주옵소서 그리고 직분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 고른든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맡아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읽군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있습니다 직분이 축복의 통로래요 축복의 통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 성공해야지 한다고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감자? 기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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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에 또 뭐 있을까? 겸춘 자 이 자세로 이 언약 잡고 내가 내 이 직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잖아요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란트 줬는데 다섯 달란트 세 달란트 잘 해서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익을 남겼는데 한 달란트는 직분을 줬는데도 그냥 다 가려놓으니까 나중에 무슨 종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여러분 달란트처럼 땅에 묻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최고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겸손과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 천배의 축복 증인 되시길 추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에 대한 원약이 있어요 이사양 43장 사절입니다 모든 성도는 보배롭고 종교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해요 우리 미연이 성도님 오셨는데 소중해 안 소중해? 겁나게 소중합니다 우리 현준인가? 현준이 이렇게 띄엄띄엄 오는데 소중해 안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또 골든벨에서 1, 2, 3등만 소중할까? 어? 다 틀린 애들도 소중할까? 1, 2, 3등만 소중해? 다 소중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조금 해결했어요 1, 2, 3등만 막 이렇게 치켜세웠구나 유옵이 몇 개 마치지 못했는데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왕제는 두 개 틀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대충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고 회개했대요 부모가 보면 뭘 하겠을까? 앞으로 똑바로 제대로 해 이렇게 했겠죠 우리가 볼 때 목사님 볼 때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자 글쎄 이 언약이 딱 붙잡아진다면 지금 기침하고 있는 세형이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겁나게 소중합니다 어제 최은배 한 수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토요 세밋에게 자기 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포럼할 사람 나와 하니까 우리 세진이가 딱 손들고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아빠가 너는 커서 공무원 되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듣고 나니까 인공지능 앞으로 이거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 깨달았다고 포럼하더라고요 공무원 집안에서는 공무원이 나오고 은행원 집안에서는 은행원 나오더라고요 자 한나한테 김세진이 너는 앞으로 전도자가 되라 하니까 나는 엄마처럼은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든 안 대든 여러분 언약 잡고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 잡으면 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 우리 집에 대한 언약 쫙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누구 친구였다 친구가 불신자다 너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이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야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